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그리고 월드클라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저희는 상클 보이즈입니다. 요즘 인증샷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 상클 보이즈 두 사람 같이 나오는 장면을 찍어서 올려주신 분들이 늘고 있어요. 도시락 이슈 하기 전에 제가 멘트를 할 때 이걸 딱 캐치해서 잘 올려주시더라고요. 지금 캡처해 주세요. 캡처 타임 갑니다. 상클 보이즈도 같이 태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상패하네요 스스로가. 그럼 우리 얼른 도시락을 열어볼까요? 첫 번째 도시락을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쇼핑하다 물별하는 거죠. 실제로 보신 상클이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가구 업체죠. 이케아 매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이게 이케아 광명점인데요. 촌장에서 물 막 쏟아지죠. 폭포처럼. 바닥은 이미 물바다가 됐습니다. 119 구급대원도 출동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난 토요일 저녁에 벌어진 일입니다. 물이 대량으로 세면서 엘리베이터 두 대가 멈췄고 모두 13명이 한 시간 동안 갇힌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용객 인터뷰 먼저 들어보시죠. 폭포처럼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되게 크게 나더라고요. 차단을 해놨으면 저도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출입을 시켰다는 게 저는 그런 게 좀 미비하지 않았나. 이케아 측은 사고 발생 25분 만에 매장 운영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금 시민 인터뷰 보니까 이케아 측 대처가 좀 부족했나 보네요. 왜냐하면 또 물이 찼는데도 영상에서도 이렇게 물이 찼는데 차량이 막 지금 그냥 다니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랬죠. 대피 안내 조치가 부족했다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상황을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들과 또 매장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주차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또 다른 이용객 인터뷰 보고 오시죠. 시큐리티 직원분들이 바깥쪽에는 거의 안 계셨고 뭔가 재질을 하신다거나 하는 게 없어가지고 좀 살얼음이 있겠다 그래야 되나? 길도 좀 미끄럽고 갈 때도 좀 그래서 무서웠고. 이케아 측은 전기가 끊겨서 안내 방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대피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물이 많이 쏟아졌던 거예요? 처음에는 동파 사고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수도관이 동파에 벌어진 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소방당국이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까 옥내 소화전 조인트 불량이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은 아니었어요. 불량이 있었으니까요. 이케아 측은 수리를 마친 뒤에 어제 오전부터 정상 영업을 했는데요. 피해 고객 보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전에서 물이 생겨네 쉽게 말하면 시선이 고장이 나서 현장에 있던 분들은 토요일 저녁이면 가족끼리도 매장 많이 가는데 맞아요. 이 겨울에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큰 사고가 안 나서 다행입니다. 다음 도시락 보여주시죠. 두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볼까요?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청소하다 왕으로 이게 빌라 천여체를 사들였다 숨진 이른바 빌라왕 김모 씨 사건 아실 겁니다. 김모 씨를 저희 JTBC가 추적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몇 년 전까지 숙박업소 청소부로 일했던 걸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김 씨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인터뷰 먼저 보시죠. 김 씨 별명이 천 빌라였다고 합니다. 빌라 천 개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조금 전 사진도 나왔지만 부동산 중계보조원으로 일하다가 빌라 한 40채를 공짜로 넘겨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최극옷 외제차 방금 사진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정말 비싼 외제차를 타는 재력가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별명이 천 빌라. 빌라 천차를 가지고 고급 승용차 탔지만 사실 이 사람 때문에 피눔을 흘리는 서민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피해자들의 돈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자 다른 세입자를 구해하라 아니면 돈 좀 더 보태서 아예 사버려라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금 사정이 더 안 좋아졌고 결국 지난해 10월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정황들을 이렇게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진짜 주인이 맞을까?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좀 바지 느낌 아닌가. 혼자 다 했을까? 뭔가 좀 배후나 뒤에 조종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일단 취재진이 인터뷰한 동업자의 말도 그런 가능성을 일부 내비쳤습니다. 늘 하는 말이 교도소에 가도 이를 깔끔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요. 일단 김 씨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모두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줄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도시락 바로 넘어가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수상한 파티룸. 이게 어떤 공간인지 먼저 영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경기 김포에 마련된 한 파티룸인데요. 노는 곳 같아요. 사격시설도 있고 게임장도 있고. 뭐 보면은 여러 가지 드럼에 기타까지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친한 사람들 모여서 두면 참 좋은 공간이겠죠. 근데 여기에 있으면 안 될 게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저 노란색 포대에 담긴 게 대마예요. 알고 보니까 대마를 직접 키워서 팔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투약까지 가능하도록 파티룸까지 꾸며놓고 사람들을 모았는데요. 이곳에서 압수된 대마는 한 번에 18만 명이 흡입 가능한 약입니다. 와, 그렇게 많은 양을 지금 직접 재배하는 것부터 투약하는 것까지 한 번에 한 공간상 이루어진 거잖아요. 와, 정말 대범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곳을 운영하던 A씨 부부 두 명이 붙잡혀 구속됐는데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전에 지인들을 상대로 시범 운영을 하다가 검거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마약 팝업 스토어인지.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었어요. 부산과 경남 일대의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도 마약 유통업자 등 74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본이 1만 2,387명으로 전년보다 11%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1만 2천 명이요? 네, 1만 2천 명. 엄청 많네요. 이게 역대 최다,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도 있지만 특히나 문제는 미성년자 마약 사범이 최근 4년 동안 3배 가까이로 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도 쉽게 사고 판단이 참 걱정이 드는데 경찰과 법무부는 온라인 마약 거래를 담당하는 전문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미성년자 사이에 마약 확산을 막는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그리고 사진에 아까 보면 초콜릿, 젤리 이런 형태가 있었거든요. 그런 건 모르고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빨리 뿌리 뽑아야 됩니다. 다음 도시락 바로 보십시오. 흥분했어요.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바로 네 번째 도시락도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최종 후보에도 못 들었다. 이게 러시아로 귀환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빅토르한 관련 소식입니다. 국내 복귀를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이름은 안현수 선수. 안현수, 한국명 안현수죠.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에 지원했는데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빅토르한 씨가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 하던 시절에는 레전드였어요. 엄청 많은 성과를 냈고 올림픽 3관왕도 했고. 그런데 러시아로 귀환을 하고 중국 가서 코치를 하면서 우리나라 쇼트트랙의 노하우를 열심히 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뭐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나 보네요. 네, 일단 뭐 빅토르한의 복귀 소식, 복귀 시도 소식이죠. 알려지자마자 찬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니 뭐 이용주 캐스가 말한 것처럼 아니 우리 기술 다 유출시켜놓고 이래도 되는 거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면접장을 찾았을 때 복귀 이유에 대해서 취재진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뭐 지금 나오는 장면인데 그때 뭐 별다른 대답 안 했어요? 나중에 기회되면 말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일단 성남시 관계자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서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른 지도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는 빅토르한을 굳이 선발할 이유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빅토르한을 뽑냐 안 뽑냐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명 중에 누구를 뽑냐라는 문제였으니까요. 빙상계 여론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나오는 시각도 평가에 반영됐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달 채용 공고가 나온 성남시청 코치직엔 모두 7명이 지원했는데요. 빅토르한과 함께 중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김선태 전 감독도 최종 후보에는 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선발 결과는 내일 발표 예정입니다.